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쫀쫀쫀쫀쫀쫀쫀. 쿨라킥. 싸대기 아프지? 다시 풀어주고. 워씨 안 깨진다. 얜 또 뭐하냐? 웬일이 칼이야? 모스트인데? 미탈 다 죽는데? 플로킹에서 계속 프리딜. 2만톤 미탈이 다 죽었죠? 고스트 무서운지 모르고. 고스트가 진짜 약한 줄 알아. 미탈한테 얼마나 센대. 플로킹이야. 플로킹이야. 안 보이지? 근데 고스트가 클로킹하고 어택하면 안 때려요. 홀드 박아야돼. 홀드. 좀 숫자 좀 모아야겠다. 고스트가 근데 꽝! 숫자 쓸 때 약하거든? 나 좀 조심해야돼요. 지금 숫자 좀 애매해. 운다! 제발! 고스트야! 개쎄지! 멀리서 때리는데! 무탈로 안 된다니까. 이렇게 쌓이면 업그레이드도 좋다고. 무탈이 쌓이기 전에. 고스트도 이제 모이면 썬쿤을 깨거든. 자, 무탈이 주로 잡을 때. 무탈이 진짜 살살 녹아. 무탈이 주로 때리면은 어택당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아이스크림처럼 녹죠? 썬쿤이 타겟팅만 안 되면은 무탈은 밥이라고. 살살 녹죠? 보이죠? 이번에 고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고스트. 자, 금속 운다는 거는 이제 고스트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상대방. 자, 무탈은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무탈은 이제 고스트가 쌓였기 때문에 스치면 사망이야, 스치면. 스치면 사망이야. 짤짤이가 성립이 안 돼. 짤짤이가 어? 저격수들이기 때문에 짤짤이 쳐주면 좋아요. L1 전팀에서 이걸로 한번 가서 여러분들 어? 나도 클로킹이 있다고 열거 숨쉽간에 제거 열커만 클로킹이 되는게 아니라구 자, 무탈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바면서 고스트가 오기 때문이죠. 다 죽어서 갈거야 도망은 순식간에 싹 다 녹습니다 자 여기 럴커 자 보스트가 플로킹이 되어있다는걸 강가하고 있었던거같아 상대방 럴커도 잘 잡거든요 자 보스트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보스트 이제 다 공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브로드가 없죠 오브로드가 없으면은 또 타격이 된다고 여기를 이제 털어주겠습니다 당신이 없단 말이야 상대네 자 아무리 어어 그래도 럴커 이런거는 좀 빡세요 마린처럼 잘 묶이네 사거리를 이용해서 싸워줘야돼 이렇게 몰래 일방적으로 싹도적 해볼까 이제 멀티하다가 순식간에 날아갔죠 여러분들 정신없다고 지금 상대는 싹도적 해볼까 여기저기 지금 다 뭉쳐있어가지고 모스트 럴커를 최대한 빨리 뽑아줘야겠는데 이거 멀티하 가능성이 그러면 굉장히 높다는건데 어 뮤탈이야 잠깐만 아직 그 강력이 없는데 지금 모스트가 뮤탈 진짜 잘 잡거든요 여러분들 호프 럴커도 럴커도 깨진다고 이렇게 해줄게 아 일단 깨졌어 너무 쉽게 죽는다 일단 야 빛알이 좀 많아 句 신날 수도 있겠는데 내가 너무 럴퍼 생각만 했다 일단 클라킹 클라킹 된다 클라킹 클라킹이야 일단 막아줘 급한 불은 꺼야지 안겠어? 불은 많이 없다고 어어? 고스트들 개쎄다 개쎈데? 무시하지 말라고 다신 고스트를 무시하지 마라 온다고 이건 와 두루와 어? 그 감시 우리 공격 갈 거야 이제 공중폭사만 아니면 돼요 형 제대로 타 아까 본진에 오버로드 없었거든 오버로드 있어 오버로드 있어 오버로드 있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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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밖으로 튀어 도구로 무탈 잡아 무탈 그 다음에 드로 무탈 잡아 드로 무탈도 잡아도 되고요 최대한 두 세킹 밖으로 최대한 잡아줘 도구 여러분 왜 마나가 많아 어? 마나가 많다고 몰래 가는 거야 몰래 어 없어? 잠깐만 다 잡아 못 받지 하니 내가 두부 싸구리 도구 부스트가 좋아 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